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 고등학생 백건우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최근 제 사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줘 조금 특별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형 자동차를 좋아했던 저는 D70을 거쳐 D80을 통해 자동차를 피사체로 한 사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동차는 색깔도 모양도 차체를 걸어진 라인마저도 다 다르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피사체라 촬영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니콘 D750, D850 등의 기종들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선호하는 카메라는 니콘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Z6입니다 Z6는 작고 가벼워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평소에도 카메라를 챙겨 일상사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Z6의 우수한 포착 성능과 고속 연속 촬영 능력은 움직이는 자동차를 더욱 생동감 있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촬영을 진행해도 우수한 고감도 성능에 효과적인 노이즈 억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한 제 사진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Z6를 통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 사진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